유튜브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Narrative 누가 나한테 죽빵 때렸나? 나한테 죽빵 때렸나? 아까딱한 것 때문에 아아아아 내가 레벨 업에서 체력 업을 시켜갖고 그 체력이 같이 안 오른거구나? 가빠 아 여기서는 가빠 보다는 바지만 입으면 멋진데? filters 나 왜이렇게 초라이 보이죠? 나 하이 실종이다 안녕하세요 초라해 보이지 나? 바지만 보면 안초라해 나지야 바지 안주는건데 가슴 왜케 뚜껑이야 지금 암호 100씩 올라가네 형님 가슴 봐요 와 글래머 글래머 야 우리 이거 체력 올리는건 어떻게 해요? 체력을 올리는거? 가만히 있어야되나? 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 저그야 저그? 어 바지 안줘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지좀 줘요 저한테만 바지라도 와 나 스피드 두배로 올리니까 개빠르다 와 이거 GTA5에서 그거 한거같아 어 바지다 아 역시 바지만 입으면 딱 아닌데 질럿 바로업이다 바로업 아 이거 바지 초라해 초라함을 진짜 감췄어 아 저게 개빠르네 아 위에 갑바를 입어야되네 여러분 저 이제 공룡 안타고 될거같아요 거의 로모캄인데요 의책 바쁘세 이거 뭐 거의 아이언맨 모드인데 하하하하 같이가요 아아 초원의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아 이렇게 빨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자고왔어 어 뭐야 뭐야 어 되게 비건하게 생겼어 건물주다 얘 이름이 뭐야 건물주 파라세라 건물주 하하하하 건물주 강남 건물주다 올라갈래요 와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어? 내려가야지 어 떨어져있으면 어 체력좀 올려 체력 어떻게 올려 아이들 눌러갖고 캐릭터 체력 올려 어 이거 빠르네요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 개빠르더라 한번 달려봐 아니 체력이 없는데 나 가자 오빠 달려 우와 저 체력이 없었다 아니 미친게 개빠라 KTX다 KTX 어 왜 저거 집에올때 왜 못나 아 제가 일로올때는 왜 안쫓죠 슬프네 왜 나는 걸어왔을까 슬프다 KTX 저기 저기 사람시체 뭐죠 에 저기 도깨비시체인데 도깨비시체 가파인가 인어공주인가 시체주인이다 시체주인 시체주인 아 저기로 점프할 때 떨어지면 체력 안떨어지겠다 시체주인을 잡고 아 떨어지네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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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시체주인 잡으면 레벨업하나요 시체주인 으아아아아아 잡히면 죽어 잡히면 죽어 아아 저는 왜 너 왜 죽었어 아 다트 다트 아 엉덩이 이거 어떻게 끌고 댕기지 아 드래그 싸지 물에 빠뜨리자 이거 익사하나 싸지야 어 그 저기 새 소환했네 즐거웠다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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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유기재다 시체유기재 파도에 쓸려 나가라 어 새다 근데 이거 맞는 부위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네요 왜 새가 왜 이렇게 커 엉덩이 맞은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 살아남았어 어 진짜요 어 가자 가자 얘들아 빨리 빨리 고잉매리오에 타 이거 나 좀 타게 해 거기 필타 좀 비켜줘요 따란 다다다다다다 저 버는 모신인데요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버리고 갈거야 춥파 춥파 뭐해 빨리 와 그 웨이트 좀 올려 잠시만요 안올라가져 누가 타고있어 다다다다다다 타다다다다 올라 왔다 하늘 높이고 올라가 보자 가나요 지금 여기 가시죠 Forest 으악! 으악! 오오오오 죽을뻔했어 오 잠깐만 잠깐만 싸지? 싸지도 오나요? 야 이거 너무 빨라 강 건널뻔했네 죽었어?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싸지 죽었어 지금 이거 큰일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반대로 가셨어요 아 반대구나 오케오케 가자 가자 운전해봐 어디계세요 아 여기있어 아 떨어질거같애 뭐야 나 왜 이리로와서 다시 아 다시 가야겠구나 아 역시 핵이 있으니까 편하네 아 여기였구나 바로 뒤쪽이었어요 우리 반대로 가고있었어 우리 반대로 들어가고있었어 나는 정확히 갔는데 우리 완전 야생으로 들어가고있었어 쟤 왜저래? 쟤 빨간색 불빛뭐야 이게 알파야 이게 알파야? 네 쟤 뭔데? 쟤 죽여요? 어 얘 겁나 빠르다 약간 이상한데? 한번 헤이드 움직여봐야지 보스급 드래곤 잡는 애 허? 얘가 드래곤 잡는다고? 에? 죽었는데? 랩터는 약해요 아 알파 랩터구나 알파 렉스가 나오나 이제 저기요 저도 데려가줘요 어디있어요? 겁나 편해요 저쪽 갈게요 야 카르노부터 간다 알파 카르노야? 어 맘에 준비좀 하고 오케이 오케이 고고 전 하늘에서 구경할게요 하늘에서 알파 카르노가 떨어진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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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코 똥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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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와리 가리 resurrection 어 꼈어 야 셋 죽는다 미친놈이죠? 미친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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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Será 죽였다 오! 죽였다! 아니 알파카노도 이렇게 센데 홍어 너 죽어 근데 오어라 홍어라 아니 알파카노도 저렇게 센데 알파 렉스는 얼마나 센까 저 새 한마리만 주세요 얘한테 아이템 나오네 어 아이템 나와 내 시체는 어디갔어 네 내 시체는 어디있지 와 과묵한 시청자 1위 됐다 아싸 새 한마리만 주세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너 이제 내 고기가 되어라 이앱 이앱 새 한마리만 주세요 야 렉스 마지막으로 렉스 잡아봐라 알파 렉스에요 알파 렉스 저 잠시 여행하고싶어요 위쪽 저기요 알파한테 마취총 들어요? 마취총 들을걸? 근데 많이 써야돼 새 한마리만 저거 테이밍 돼요? 저것도? 어 테이밍 다 돼 드래곤도 테이밍 돼 그러면 저한테 마취총 좀 줘보세요 아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알파 렉스 테이밍하는걸로? 고고 드래곤은 어딨어요? 드래곤? 드래곤은 어드민으로 무조건 소환해야돼 그럼 내일 보죠 드래곤 내일 봅시다 드래곤 드디어 드래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드래곤이야 어 진짜 드래곤이야 겨울도 생겼어요 네 겨울면 생겼대 북쪽지역에 그게 생긴거야 너네 그럼 마취총 다 들고 한번 렉스 기절시켜봐 안되던데 공룡한테 쏘도 안되던데요 그니까 악화한테 쏘니까 안되던데 아니 잘되는데 야 이거 먹어 네 어 이거 펜콜라이저 다트 총은 총은? 오 겨울지역이다 내가 버렸는데 마취총 그 버린거 제가 먹었어 일단 봐봐 이거 다 죽고 한 4,5명이서 그 마취총 쏴야돼 그렇게 오래걸려요? 알파는 좀 오래걸려 후후 그래갖고 어차피 아하 롱렉 라이플 겨울지역 탐방하고있어요 겨울지역 탐방하고있어요 겨울지역 탐방하고있어요 뭔데제? 죽어서 왜 혼자서그래 야 너 약간 약간 그런거 그런 기질있냐? 뭐야 그 집에서만 있는 애 히키코머리? 아 야 롱렉 라이플 주워가 예 오케 하나 넣었어 어 겨울지역 알파렉스 갑시다 알파렉스 응 알파렉스요? 어? 잠깐만 황워리 주웠어? 이거왜 irim 아 됐다 보전 고고 나는 먹기 대장이죠 고고 알파렉스 고고 개쫄린다 개쫄린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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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에 우와 Wil 고 뭐야이거 발사 으어 우 agem 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와 미친놈이다 와 미친놈이다 와 제력 와 제력 깎이는거 봐 와 잘못했어 미안 차라리야야야야야 와 잠시만 남아나온가요 와 아 먹혔어 말도안돼 와 와 와 이거 진짜 진교의 거인인데 전멸각인데요 전멸했어요 저거면 드래곤 잡겠네 어 제가 한마리도 잡아요 인류는 그날 떠올렸다 알파넥스에게 씹어먹히는 공포를 와 진짜 드래곤이 드래곤이랑 1대1 쳐도 되겠다 나 지금 근처에서 소환됐어 좋아 네 불리엄마사우루스를 이용해 주지 이거 바리스타로 알파넥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부족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야야 너 알파넥스 안봤지 네 진짜 개쩔어 야 알파넥스한테 가자 야 너가 앞장서봐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가세요? 네 거기에요 나무 건너오시면 됩니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 미친놈 저기있다 저 미친놈 저기있다 야 간다 바리스타 장전 미친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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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좀 땡겨봐 일로좀 땡겨봐 일로좀 땡겨봐 안 맞아 야 야 아 비쥬얼봐 가자 우리엄마 싸울어서 공격 미안해 오오 쟤 진짜 이렇게 꼽았는데도 어 미안 어 미안 털에 착종하며 이거 어떻게 돼요? 어? 털에 착종하며 털에 지금 쏠수가 없어 파워젠어레이터가 아까 터졌어 아 아 이렇게 꼽는데 둘련만 머리때문에 도저히 쏘지 못하는데 제가 저 공룡위에 탑승해서 때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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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라로 호라 호라 아르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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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날 일로 떠올랐다 개피긴 개피다 지금 피치값된거 보니까 아 그래요? 어 그렇다면 나 무기 하나만 지워주세요 내가 마지막 아 뒤졌어 파이널어택 하고싶은데 쫄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 날에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위로 올라갈게 지금 저기있다 저기있다 네시체 저기있다 으아악 이건가 제트기 죽었어요 제트기 죽었어 아니다 왜 제트기 내꺼는 KTX KTX가 싸우고있어 지금 네시체는 네시체는 저거 스포인했는데 바로 빛나는 여기있다 네시체다 이거다 아 잠시만 부들부들 볼리엄마 얼굴 좀 줘 봐봐 다 보여 빛나는거 뭐에요 하늘에 인류의 위대함을 보여주지 어 내가 죽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류의 위대함이다 2년? 하하하하 와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미친놈이다 여기 안에 홍을냥 아이템 다 들어있네요 얘가 다 먹었나? 어 얘가 다 먹었을거야 아마 와 이놈이 넌 고기가 되어있겠어 인마 얘를 고기로 만들자 저길 일었어요 고기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와 와 와 이거 하나로 고기가 100개는 되겠는데 신기한거 난 주먹으로 쳐서 고기를 못 먹었다는 감정 아 진짜 하하하하 아까 크로스보우도 있었는데 안에 크로스보우? 어 크로스보우는 못봤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요? 크로스보우도 한번 보죠 크로스보우 레벨 쩍을 때 만들 수 있어요 얘한테 나온 고기봐 진짜 극형이다 얘 하나 잡으면 얘 하나 잡으면 한 마을 한 3개월은 먹겠는데 크로스보우 크로스보우 그래서 그렇게 사투를 하는거잖아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오 원숭이 오 원숭이 맞아 원숭이 있어 오 키키 귀여워 키키 도망가 그리고 얘는 탱잉 방법이 달라 아 진짜요? 어 쟤 마취시키면은 안 돼 아 그래요? 어 그럼 어떻게 해야돼?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죽빵 때려야돼요? 죽빵으로 기절시켜야되나? 그게 마취지 아니 기절이 안된다니까 기절시키면 안되는거 같아 그냥 과일을 줘야되는거 같아 아 따라가서 과일을 주는건가 보다 근데 과일을 주는 방법은 어 야 방금 야 사시야 너 미쳤어 사시야 야 너 너 방금 너 방금 너 방금 너 저쪽만이한테 내가 몽키한테 뭐할려고 했어 어 야야야야 얘 있다 원숭이 어 루토비 오 오 졸귀 우와 왠지 짱구 닮았는데? 등 긁어주나? 머리에 이 잡아주나? 얘가 공격해져요 옆에서 진짜? 피카츄네 가라 피카츄 오 간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우와 근데 중요한거 엉덩이가 안 빨개 뭐 어떻게 던져요? 이어 가라 솔근히 형님 공격 하하하하하하 너 어디가니 어 로브루치다 그게 중요한게 야 저기도 있잖아 뭐요? 서린 아 그건 내일 보죠 드래곤 서린 시베탐 범 내일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장비를 입어놓자 우리 그러죠 어 가다 피카츄 가다 몬스터볼 이걸로 캐치볼을 할 수 있겠다 야 서리는 야 원숭이는 얘 우리가 던지잖아 서리는 걔가 우리를 던져 어 오리발 아니 오리발이 오리발 내미네? 어 뭐지 바다에 언젠가? 찰팍 찰팍 어 지금 그거 소환하고 있어 저 무기랑 식량 좀 오리발 하면 식량은 필요없겠다 수영 개빨라졌어 나 원숭이랑 가야지 거의 인어공주 가자 원숭아 오오 이거 너무 심한데? 아 그거 재밌다 가볍굳팀있다 아 그거 재미난다 이거 산소통 오오오 저희 밤살까요? 아니 그건 아니야 네일하자 네일 오오오 개 멋있다 개 멋있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개 멋있다 개 재미있다 아 그 꿀잼 하지만 바지를 안입고 다니고 있다면 야 그 스쿠버 바지 야스 자 여러분 추천아버지 해주시고 빨리 팔 근육 어때요? 구독 좋아요 한번씩 야 너 어깨 갑박아 근육이지 가빠 아 헬멧 헬멧 고글이 필요하지 이제 와 와 아 나 산소통 너무 큰데? 아 우리 잠수사야 너 뭐냐? 야 너 가슴이 그렇게 톡 신어왔다 아 사직 글라이 멋있다 설마 헬멧도 있어요? 어 헬멧 있어 고글 고글 고글이 헬멧 아.. 소..손은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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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끼고 1인칭해봐 조인받돌받 3인칭해도 그런데요? 장갑은 없어 진짜 심해 탐험하는것같에 우리 형님 3인칭해도 그런데요? 어 그렇네 흐흐흐흐흐흐 뭐지? 3인칭해도 그렇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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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 이게 세트효가가있나? 어! 야생에 원숭이다 얘는 색깔이 조금 다르네 아 평상시 이거 떼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고걸 좀 떼고 있어야 겠다 와 산소통 왜이렇게 작아 보여요? 이대로 햇빛 봐도 되겠다 니가 큰거야 왜이렇게 산소통 커보여 진짜 싸지야 어깨좀 때려도 돼? 어깨깡팬같은거 좀 때리면 괜찮을거 같은데 와 싸지 어깨에서 축구해도 되겠다 근데 다리는 왜이렇게 어약하냐 위에만 근육했니? 운동했니? 어 저 그 깨빵 주세요 깨빵 깨빵 어 깨빵 되게 맘에 들어 깨빵이라니 양천목봉님 아 양천목봉이구나 저 무기좀 주세요 아까 뒤져가지고 와 깨빵 개간지 와 야 양천목봉 개간지다 후우우우 우와 대리겁 엥비 에딧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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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건군뜰 one 번개라용 바렘의 나라 하고싶다 할지마 치토스 치토스 저 무기 하나만 오늘 혁신이 빠르네 진짜 이걸로 진짜 이걸로 심해 탐험 가능하겠다 뭐지 이거? 내일 기대되는데? 내일 드래곤에 심해 탐험에 두근두근 서린까지 공용잡기 뭐야 왜 넌 빨개? 그러게요 아 너 염색했구나 참 머리 염색이요? 아니 장비를 염색을 할 수가 있어 공용들 색칠할 수 있어 에잇 에잇 여러분 제가 양천목봉으로 닦자 볼게요 맛있게 다져줘요 진짜 안죽는다 아 이건 기절 무기구나 기절 무기에요? 어 기절 무기네 뒤통수로 세게 훌륭하게 됐는데 이걸로 알파넥스 기절시켜서 테이밍하자 아 아 진짜 우리 시청자 한 50명 모아가지고 한번만 때리면 되지 않을까 어 아크 갖고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 그건 그래요 시청자 참여가 좀 힘든거 같아 이거 재밌는데 아 그거 재밌는데 많이 안 샀어 이거 점점점점 할인하고 있더라 점점 인기가 떨어져 그렇지 어 인기가 없어지니까 할인해갖고 나중에 나중에 다 삽시다 한 5달러되면 6점 4.99달러되면 지금 몇달러에요? 지금요? 지금이 29.99달러 다시 올라갔잖아 죽어 어 이거 아크 순위도 내려갔네요 4위로 그래도 4위는 높지 팽이같이 날아갔다 지금 오오오오 이거 물속에서 양첨오빠 휘두릴수있어 어 오오오 이거 뚜껏 패면 되겠다 이걸로 막 물고기 잡고 그 물 밑에 루기와도 잡고 루기야 플레시오사우루스 네 우리 플레시오사우루스 타고 이제 해저탐험 갈거야 허허 와 두근두근 오늘 밤에 만들어놔야겠다 그 업무용 플레시오사우루스 해갖고 업무용 진짜 잠수함 잠수함 자 그러면은 자 아프리카티비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내일 뵙고 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큰고래 그리고 홍월사지 어 마주구 아니 마주구님이네 솔그린님 어 그리고 루더비까지 네 함께했구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오 구수 오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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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